포항시는 14일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도시 포항을 주제로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3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지정된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후속사업 발굴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 기조 강연을 맡은 정황모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배터리 사업 전략과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또 노르웨이 배터리협회장 등이 노르웨이의 배터리 산업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을 통해 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비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후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여러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개요, 육성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장을 만들어 온 만큼 컨퍼런스로 구축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배터리 산업을 방향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배터리 산업을 전화해 보이는 것입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JRC 투요시기